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체력이 있는지 정말 처음 체력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또 몸매 라인이 좋으신 이현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체력 테스트를 한 4가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전신 운동하는 버피 테스트 그리고 복근 운동할 수 있는 플랭크 그리고 상체 운동할 수 있는 푸시업 그리고 하체 운동을 볼 수 있는 점프 스쿼트 이렇게 4가지를 할 건데 한 반씩 나눠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하게 될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몸 가볍게 풀어줄 거예요 잡아당기지 않고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가볍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칭 하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끝에 올라가지 않게 일곱 여덟 아홉 어깨 잡고도 크게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처음에는 상체 근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각 개개인별로 운동을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이제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걸 보고 집에서 따라 하시면서 운동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시는 개수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운동법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세도 좀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푸쉬업부터 할까요? 중요한 건 팔의 넓이예요 어깨보다는 손 하나씩 더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옆에 잡아주시는데 여자분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대고 할 거예요 무릎을 대고 하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무릎부터 어깨까지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네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돌아가는 힘들어요 위로 쭉 올라오시면 돼요 배가 땅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바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정 힘드시면 배를 땅에 대셔도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은 그냥 무릎 대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고 자 1분 동안 해볼 거예요 잠시만요 어깨보다 손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어깨에 부담돼요 어허 네 자 된 것 같아요 자 1분 재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 보다는 그래도 쭉 그래도 쭉 그래도 쭉 그래도 쭉 그래도 쭉 그래도 조금 더 재밌게 하세요 아우가 나왔어요 일단 아우 한 번 나왔어요 하세요 아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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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소리는 나와야 돼요 곡소리는 아예 나와야 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우 나와 올라와 어허 나왔어 튕겨서 올라와 튕겨서 올라와 튕겨서 올라와 아 이분들이 정말 3개월 뒤에는 자 14초 남았어요 14초 이랬던 분들이 3개월 뒤에는 태양 선수총 납니다 이분들이 예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댓글에 지금 트레옹파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예 자 베스트 소중히 되시죠 웃기면 안돼요 웃기면 안돼요 자 진지하게 진지하게 화이트 화이트하게 자 숨지면서 자 1분 향후 있죠 자 지금 32초 지났어요 32초 지났어요 아 이게 쉽지 않군요 자 플랭크 하실 때 어깨 바로 밑에 삼각형으로 팔꿈치 대주시고 삼각형 자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시면 안돼요 아 무너지면 안돼요 이렇게 그쪽으로 힘을 꽉 무너지면 할 수 있게 여기와 여기가 수평 세워야 됩니다 무릎을 들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하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에요 허리가 꺾으면 허리가 요렇게 되어있죠 아 이게 허리가 들어가면 이거를 엉덩이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말아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게 몇 초 동안 지속하게 되죠? 자 1분 동안 일단 갈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무릎이 닿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냥 쉬시면 돼요 다시 올라오지 않고 쉬면 돼요 그냥 쉬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요거는 다 같이 같이 한 번 네 다 같이 같이 옹기종기 옆으로 모여서 배를 이제 근육을 좀 좁히는 거거든요 배를 압박을 조금만 낮추 조금만 낮추 지금 허리가 이렇게 아치를 들어가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 엉덩이가 너무 위로 쏟아오르면 안돼요? 조금 더 해봐요 오케이 배에 힘 들어가죠 이 상태로 버텨야 돼요 자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다리 옆에다가 대주시면 돼요 그리고 잡고 다리 뒤로 뻗었다가 아 요거 다시 왔다가 일어나주시면 일어나시는 게 하나요 점프 없이 갈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거는 내려갔을 때 허리 이렇게 쳐지지 않게 요거 안됩니다 배에 힘 빼지 마시고 배에 힘 유지하고 일자로 맞추고 다시 바로 오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스물 하나 좋아요 좋습니다 예 둘 그만 오케이 스물 세 개 하셨어요 두 분 똑같이 스물 세 개 여기도 마찬가지 소기 없이 잘하셨어요 가까운 세인지 끝까지 안 쓰시고 여긴 몇 개 하셨죠? 열세 개 잘하셨어요 세인지 symm xi ‑‑ 아멘 어머나 legitimately 노Har 없음 컷 teeny